우리 안에 천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육근의 나. 제가 에고라고 하는 게, 제가 영어 안 좋아하는데 에고라는 말을 쓰니까 제가 영어 많이 쓰는 사람인 줄 아는데, 영어를,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고 포기했다는 게 다신 안하리라 라고 선언했던 사람인데 계속 또 대학원 가려니까 또 시험 보고 계속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안하리라, 지금도 그 생각을 안 바꾸는 이유가 제가 읽을 책이 너무 많아요. 영어 공부까지 할 시간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타깝다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건 되게 좋아요. 저처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언어를 알면 또 다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앞으로 인공지능이 통역을 해줘도 언어를 공부하신다는 건 그건 또 다른 의미라고 봐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영적 정보를 어떻게든 빨리 캐야겠다는 데 모든 걸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저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느라 어학 공부를 사실 접은 건데 저는 그런 공부한 것에 대해서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 참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 어학을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서 또 인류의 정보까지 얻으시려면 진짜 남들보다 몇 배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영어 쓰시는 문학권이라면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건데 어학을 배워가면서 또 첨단 정보를 흡수해 가면서 공부한다는 건 참 어렵게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정도 버틴다는 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타까우면서 대단하고 그래서 저는 특히 저는 따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제 공부에만 저도 역량이 아주 넘치면 영어 공부도 해가면서 하겠지만 제 역량을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버리고 나머지 제가 하는 공부 분야에 모든 걸 그냥 던졌던 것뿐이니까 제가 뭐 영어 안 하네 혹시 이런 걸 핑계로 유농식도 안 하더라 나도 안 하겠다 이러시라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학문적 성과나 이런 게 그냥 언어는 기본으로 좀 깔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데 빨리 이어폰 하나 끼면 통역되는 그 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언어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더 이렇게 분명히 다른 나라분들과 깊은 교류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언어 안 한다. 제 역량에서는 언어까지 공부했다가는 저는 한문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거니까 한문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한문 책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이 다 한문으로 돼 있어서 한문은 각골문부터 팠어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건 어떻게든 했는데 조금이라도 알 필요 없는 건 최대한 폐지하면서 그래서 겨우 한 지금까지 제가 한 30년 가까이 공부한 거 같은데 이 분야만 파기를. 그래서 한 이 정도 이렇게 학문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여기 또 다른 거 더 했으면 못 했겠다는 게 있어서요.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고를 왜 자꾸 영어를 고집하냐고 제가 영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다 나인데 이게 나 참나 이렇게 하기 싫어서 이렇게 썼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또 쓴 것도 있어요. 많은 명상하는 분들이 애고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쓰셔서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알아들으실까 해가지고요. 그런데 요즘 이런 것도 또 낯설잖아요. 육근 이런. 육근도 낯설고 다 낯설게 되는데 아니, 비설, 신, 의의, 나. 육근도 분석하면 뭐죠? 심, 신이에요. 마음과 몸등이. 그러니까 몸과 이 심이 여기서는 혼이죠. 육. 혼과 육도 다 낯설죠. 이런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편하게 쓸 용어는 아닌데 이렇게 여러 개 적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이해하시라고요. 뭐로 알고 계셔도 좋은데 이 정도 감각으로. 참나는 자동으로 0이 되겠죠. 영혼육.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이제 어떻게 평생 이게 안고 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영혼육의 문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다 이 0이 하는 거예요. 혼, 0이 작용하는 거예요. 육, 0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는. 육, 육신. 육신 내가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내 혼의 뜻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육신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내가 몰라요.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해서. 내가 시키는 건 아니라고요. 혼도 한참 연구해 봐야 아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혼도 우리 마음 쓰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오주가운 부처님이 너 마음 너 뜻대로 되냐? 안 되지. 그러니 너 거 아니야. 무하론을 주장하시잖아요. 네 거 아니야. 주장까지 나오는 게 네 뜻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 감정.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즉 혼이라는 것조차도 혼이 혼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혼의 그 애고의 입장이 어느덧 먹히는 부분도 있지만 통제 안 되는 영역 그리고 애초에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고가 혼을 통해서 육을 다스리는데 결국 우리가 근원적으로는 다 이게 영이 하고 있다. 영이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행스님 같은 경우 일체의 혼과 몸과 마음 주인공이 끌고 간다.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맡기라 이겁니다. 왜 혼이 이 혼이 육을 다스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가 있는 겁니다. 몰라 하고 주인공한테 맡겨버리시라는 게요. 애초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쓰고 있었던 거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인과도 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애고가 애고는 씨앗을 뿌릴 수 있죠. 그러면 정확한 과보가 오게 해주는 것도 다 영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과보를 얻게 해주고 그것도 다 영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애고가 작용할 영역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적으로 이 모든 게요. 나한테 이런 인과를 내가 이런 원인을 지었을 때 이런 과보를 주는 즉 나한테 이런 인과를 겪게 하는 것도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내가 씨앗을 뿌릴 때도 혼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육이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애초에 벌써 저 씨앗도 내 맘대로 뿌린다는 거 아닌 것도 아시겠죠. 여러분이 차를 잘 몰면 좋은 과보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차를 잘 모는 거지 차를 만드는 법도 모르죠. 고장나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운전도 이미 정해져 있죠. 이렇게 운전하라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세팅돼 있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어떤 반응이 결과가 올지도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참나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영이 불성이 불성까지 써드릴게요. 대충 여기 뭐 오만 종교가 다 오셔서 듣더라도 어떻게든 얻어 걸릴 수 있도록 제가 다 장치를 해보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종교인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 고민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면 원래 다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동물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라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들끼리라도 그래서 이 우주에 특히 문제 일으키는 거는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이 연구를 안 하면 안 한 만큼 과보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운전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군이라는 육군이라는 자동차를 심신이라는 자동차를요. 마음대로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운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20년, 30년 그게 요즘 미투 운동을 통해 날아오죠. 청구서가 날아오죠. 그때 놀고 가셨잖아요. 기분 내셨잖아요. 이제 토해내셔야죠. 갚으셔야죠. 살벌하죠. 요즘 발 못 벗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대요. 전화 와서 너 그때 그 일로 지금도 그러냐 찔려서 또 양심은 있으니까 이게 또 못 견뎌요. 욕심이 있으니까 또 내가 가진 걸 잃을까 봐도 있고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양심이 찔려서 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시절이고 좋은 시절이지 않나요? 어떻게 무궁을 털리는 건 좋은 겁니다. 죄를 짓는 건 나쁜 거지만 이미 이왕에 죄가 밝혀지고 털리고 치유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지금 양심 운동을 통해 우리 그때 촛불집회 할 때도 제가 광화문 가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라 털고 가는 건 좋은 일이라고 털고 가는 거 단 제대로 털고 잘 털어야죠. 양심으로 털어야죠. 사심으로 털면 안 되죠. 지금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야 또 좋은 시가 뿌려지니까 인과가 한 번 재미 보고 끝나나요? 인이 있으면 과가 있고 과가 나올 때 과가 이제 열매가 맺어질 때 또 어떤 시를 뿌리나 따서 또 그다음 과가 결정되니까 이번에 터졌을 때 우리가 잘 풀어야만 다음 과보가 또 좋은 게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에는 웃고 돌아볼 수 있게 과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우리예요. 이렇게 운전을 잘해야 돼 육군 운전을 끝내주게 잘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서로 도와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막 육군 운전을 잘하겠다 안 돼요. 사회가 안 받쳐주면요. 육군 운전 잘하겠다고 탁 취직했는데 막 불려가서 막 갑질 당하고 의욕이 살 의욕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도 같이 편지를 내거나 아니면 완강히 버티다 나 혼자 죽거나 이런 수많은 상황이 가정되죠. 나만의 문제도 아니다.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제가 지금 거창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 육군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주제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육군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눈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만지는 거 막 만졌다가 이렇게 됐죠. 미투운동에 바로 주인공이 돼서 등장하시죠. 성추행 내 살도 아닌데 허락없이 만지는 그 행위가 육군의 주인인 타인을 내가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나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내 육군만 중하지 타인의 육군은요. 내 육군의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취급한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늘 그렇게 생각 안 해왔더라도 욕망에 진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타인을 나의 쾌락의 그냥 재료로 쓴 거죠. 수단으로. 그게 타인 인격에 대한 얼마나 모독입니까. 내가 당하기 전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뭐 나 때문에 너가 기분 나빴다고 기분 풀어. 왜 그렇게 생각해. 너도 좋았잖아. 이런 망상을 막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거창한 미투운동에 등장할 거창한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죠. 지금. 성적인 폭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해 놓은 이 사회의 갑질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똑같아요. 근원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나 재미 좀 보자고 나 편하자고 남을 내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그게 비양심이라는 거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인데 양심인데 반대로 쓴 거죠. 남을 정말 남처럼 여긴 거죠. 그러니까 내 기분조차고 남을 짓밟아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그것 때문에 그게 죄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신기하게 내가 그 마음을 먹으면요. 그게 나의 죄악이 되면서 동시에 분명히 피해자가 나와요. 상처입은 존재가 나옵니다. 인격모독을 겪은 분이 나와요. 이게 함께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운전에 육군 운전에서 가장 필수로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이 나와서 뭔 얘기하겠어요. 깨어나라. 너의 불성을 찾아라. 깨어나라. 또 이 자리를 열반이라고 부르면 열반을 얻어라. 그래서 보세요. 열반을 얻어서 너 안에 있는 근원을 찾아서 밖으로 혼과 육을 어떻게 쓰고 살으라고요. 팔정도 하면서 살아라. 아니면 초기 불교시키면 보살도는 육바라밀로 운전하면서 살아라. 팔정도로 운전하면서 살아라. 그게 법륜을 굴린다고 그러죠. 팔정도로 법륜 굴려라 할 때 지금 어디 절에 가면 이거 그려져 있지 않나요. 스레바퀴 모습. 그래서 이 졸륜 성황이란 존재가 있어요. 수레바퀴륜 운전한다. 수레바퀴 운전하는 상황. 성스러운 왕. 전륜 전법륜 법륜을 굴린다. 이거 넣어가지고 전륜 전법륜 이런 말들이요. 수레바퀴로 표현하는데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전륜 성황이란 존재가요. 수레바퀴를 잘 굴리는 왕이다. 그래서 초기경에 보면 수레바퀴가 뭐로 등장하면 UFO 같은 비행체로 등장해요. 전륜 성황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궁전 위에 떠있대요. 그래서 이게 전륜 성황 레벨에 따라 어느 정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군주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군주냐 따라서 금륜도 있고 은륜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금으로 된 수레바퀴는 금으로 된 UFO 같은 거예요. 비행체. 그걸 타고 아침 나절에 쭉 자기가 다스린 영토를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래서 수레바퀴를 운전 잘한다고 전륜 왕이 그럽니다. 이거는 거친 표현이고 실제 안에 들어가고 뭘까요. 전륜 왕의 본질은. 전륜 왕도 전법륜이에요. 진리의 수레바퀴 즉 팔정도가 진리의 수레바퀴죠. 여덟 가지 바퀴살이 해당되는 게 팔정도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잘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진리로 운전 잘하는 사람 이게 내면의 뜻이고 겉으로 뜻은 진짜 수레바퀴처럼 생긴 비행체를 타고 형의 화학적으로 실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륜 성관과 석가모니는 같은 어떤 상호를 갖고 있고요. 유사점이 많죠. 그 이유가 한쪽은 법륜을 굴려서 스승의 역할을 하고 한쪽은 법륜을 굴려서 나라를 다스려요. 임금의 역할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동전의 앞뒤입니다. 석가모니 태어나셨을 때 전륜 성황이 되든가 아니면 부처가 될 거다 하는 게요. 결국 이 양반은 전문가인 거예요. 뭐의 전문가예요? 자신의 육군을 진리의 수레바퀴로 운전하는 전문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운전 잘하고 계신지 운전하시려면 자 이런 상징도 좋아요. 여덟 개 팔방이건 이렇게 사방팔방을 다스리려면 중심축이 확고해야 됩니다. 요게 우리 참나와 영에 해당돼요. 우리 민족은 이 자리를 뭐라고 불렀죠? 한 하느님 이런 표현이 있죠. 한 울림 이런 표현은 더 후대 겁니다. 하느님이 더 원형이에요. 왜냐면 원래 하-날-님 이랬거든요. 하-날-님 하-늘-님 하느님 이런 한-울 이렇게 한글로 표기된 거는 더 후대 겁니다. 원래 그냥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하느님 하나님 이런 게요. 더 우리 원형에 가까워요. 한-울-님 하면은 이제 이게 하나를 한-울로 한글로 정립한 이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더 좀 제가 볼 때 더 뒷사람들의 생각이 더 들어간 거죠. 메세지는 다 똑같습니다. 한-울-탈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한-울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다 우리 기본음과 가지고 조금씩 변형해서 쓰는 거지만 가장 그냥 우리가 원초적으로 하느님 하나님 하는 게 제일 그런 원형에 가까운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부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우리 민족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하느님 이라고 봤어요. 하느님 하느님이 내 머리에 내려와 계시다. 애국가에 나온 하느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느님 아닙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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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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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사람의 길은요. 하느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완벽하게 됩니까? 그냥 깜냥껏 영냥껏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우리 민족 예전부터 인간이 걸어야 할 길. 3.1신고에 보면 철인의 길. 인간이 하늘에 도달하는 사람을 철인이라고 불렀대요. 3.1신고에 보면 철인에 우리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다 철인 되자고 그 그림까지 그려서 김자진 장군의 스승이면서 더 상관인 당시 북로군정서 총재 백포 서일장군 이런 분들이 그리신 이런 신에 이르는 그림이 있어요. 3.1신고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마침 있네요. 여기 보시면 위가 신이고요. 하느님 밑에는 철인 철인이 지감조식 금촉 마음수련 호흡수련 몸수련 해가지고 영혼육 을 잘 닦아서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거 그려가지고 이거 대종교 교제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편으로는 대종교 교제 경전 쓰시면서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에 아주 선봉에 서셔가지고 그 밑에 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장군들은 다 그 밑에 위치했던 분들이에요. 제작격이고 그분이 대종교에서 제일 종사님이셨으니까 그래서 다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우리 안에 머리 3.1 신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느님은 우리 머리꼴 뇌 속에 내려와 계시다. 여러분 뇌가요 지금 여기가 하늘이에요. 동그래요. 그래서 하늘이고 여기부터는 땅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북두칠성에 상응하게 하늘에는 이 머리 안에 있는 상단전이 북극성이면 정수리로 상징되는 여기가 북극성이면 사실은 이 안에 이 안에 있는 상단전이 북극성이죠. 하느님 계신 곳. 북극성은 원래 천문도 보시면 북두칠성이 지키고 있죠. 얼굴에 구멍이 7개가 있는 겁니다. 북두칠성에 상응하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갑자기 북두칠성이 나와요. 그러신 분이 딱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안 믿으셔도 돼요. 예전 어른들 말씀이니까 다만 여기 하느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하늘이고 여기 또 땅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땅이고 주역에는 머리는 수건, 복건 수건, 복곤 이죠. 수건, 복곤 머리는 하늘 배는 땅 또 다르게 나누는 기준이 여기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누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인중이 돼요. 인중 사람인 가운데 중 그러면 이 위로는 하늘 이 밑으로는 땅 사실은 머리가 하늘 배는 땅 여기 약간 변형인데 뭔 차이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액체나 덩어리는 땅이죠. 하늘은 공기죠. 코로는 공기를 마시죠. 입으로는 액체랑 고체가 들어가죠. 여기로는 기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 여기도는 땅 이런 이것도 말 맞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땅을 한자 파면 하늘이 한자 높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늘인 거예요. 이 덩어리 바로 여기서 땅을 깊이 파면 하늘이 더 하늘은 늘어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하늘과 땅이 딱 만나 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머리까지 포함해서 다 육신 아닙니까? 이거는 땅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하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에너지는 하늘 우리가 단전호흡하고 하는 거는 이 천기와 지기의 조화죠. 우리 몸증이 자체가 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하늘적인 것 땅적인 것 의 만남이니까 혼과 육도 육은 땅적인 거고 혼은 하늘적인 거죠. 무형의 요소니까. 이 정도 이렇게 음향을 잘 불린다. 이 말이나 혼과 육을 잘 경영한다. 온 육군을 잘 경영한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영하는 주체가 신이고 참나고 불성이고 영이고 성령이고 합니다. 하느님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셔서 몰라 몰라 몰라만 잘 하셔도 무조건 몰라만 잘 하셔도 장땡입니다. 몰라만 잘 하셔도 돼요. 일단 양심도 모르시고 다 모르겠다 하더라도 몰라만 잘 하시면 일단 같은 말로 양심만 잘 하셔도 좋은데 양심 잘 하시기보다 몰라 잘 하시기가 더 쉬워서 몰라를 먼저 권해봅니다. 몰라를 깨끗이 하실 수 있으면 양심을 잘한다는 분도 몰라를 잘 하셔야 돼요. 몰라로 깨끗이 해야 내가 양심이라고 알고 하고 있던 게 내 욕심이었구나 하는 게 나와요. 몰라를 깨끗이 하면요.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개념 다 나보거든요. 나보고 또 나보고 너도 몰라. 너도 몰라. 들고 있던 거 다 나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받으리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별로 가진 게 없는 마음이잖아요. 무소유의 마음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갖고 계신 거지 뭐 다른데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1억을 갖고 있다. 1억 지금 들고 계신가요? 어디에 갖고 계실까요? 마음에요. 나 1억 있어. 100억 있다. 100억 들고 다니시나요? 마음에 갖고 다니세요. 나 100억 가진 사람이야. 나 뭐 황검사 됐다. 나 뭐 청와대 들어갔다. 나 청와대 일하는 사람이야. 다 마음에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남들이 안아요. 마음에 들고 다니니까. 혹시 모를까 봐 겉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모를까 봐 나 갖고 있다는 사실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들고 다니시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내 이름도 몰라 나 돈도 몰라 나 가진 돈도 몰라 나 가진 지위도 몰라 다 몰라 하고 계시면 그냥 무소유예요. 그냥 무소유예요. 마음에서 놓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물질로 놓는다는 거죠. 물질로 여러분이 100억을 기부해 보세요. 버려보세요. 딱 버리고 100억 버렸다는 게 그냥 마음에 딱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 엄청난 소유거든요. 그것도. 이해 되시죠? 중요한 거는 이 혼이 가벼워야 되는데 혼이 엄청난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그냥 혼에서 무소유가 이루어지려면 몰라 5분간 몰라 하시면요. 내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 5분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무 일도 모르게 돼서 존재만 하실 때 그때가 여러분 참나 상태고 하느님 상태입니다. 인간의 영혼 육에 가장 근원적인 그 순수한 영의 상태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도 몰라 계속 하세요. 제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을 만나셔야 돼요. 모른다 하고 들으시면요. 알딸딸하게 기분 좋으신 걱정 없는 상태가 펼쳐져요. 거기에 내가 내 참나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한다 하는 그 느낌이 참나예요. 내가 존재할 뿐 더 할 말이 없는 상태 그때가 사실은 궁극적인 견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체험해요. 체험하는데 몰라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런 상태를 자꾸 만나요. 그런데 누가 그게 성령체미라고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잘 됐나 보다만 해요. 그럼 또 성령은 어디서 만나지 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절에 가서 참선하시다 만나요. 말이 안 나오는 순수한 상태. 그럼 그때 이미 견성하신 거거든요. 이걸 견성했다고 말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또 견성을 찾아 헤매요. 난 참선은 잘 되는데 견성은 모르겠어. 밤에 수행하다가 참선하다가 자면 깨어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러면 밤새 이렇게 다 정신이 오롯이 모여있대요. 그런데 견성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견성이라고 안 해주면 평생 헤맵니다. 그게 견성하신 거예요. 왜 제가 뭘 근거로 말씀드리냐. 모든 선어록에서 그게 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모든 선어록 그리고 불경에서 그게 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정보와 그 체험, 그 개념과 그 체험이 따로 노니까 이걸 만나게 도와줘야 할 사람이 멘토인데 멘토가 제 역할을 안 해주니까 이건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못 가르쳐주니까 소경에 기란내면 같이 죽는 거거든요. 소경에 기란내면 여러분 눈 뜬 사람이 같이 죽는 겁니다. 소경에 기란내를 해요. 여러분 끌려가요. 그런데 그분이 멘토라는 권위를 갖고 있죠. 끌려갑니다. 낭떠러지로 가요. 그럼 눈 뜬 제자가요.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 안 믿냐? 예, 믿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는요. 찜찜해 죽겠고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스승이 하자는데 감히 거부할 수 없어서 가요. 지금 미투운동 사례들 대부분 보면 그러지 않나요? 힘 가진 자가 끌고 가면 아닌 것 같은데 끌려갔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방황하고 제대로 한 것도 못 아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갑 끌려가놓고 그런 소리 한다고. 본인은 그런 상황 안 당할 것 같으시죠? 이게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그 가불관계에 빠지고 생존 문제에서도 가불관계에 빠지고 나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부하는 분들을 제가 별로 우습게 보는 이유가 그렇게 멀쩡한 분들이 보면 사이 비교가 다 틀려요. 말도 아닌 논리에 다 틀려요. 지구 평평하다고 주장하시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아니 멀쩡하면 진짜 막 박사까지 따신 분들이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도 아닌 논리에 빠져요. 제가 황당한 경우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런 게 믿기시드냐고. 지금 과학이 잘못됐대요. 갑자기. 멀쩡하던 분이 그런 말 합니다. 진짜로. 역사학, 저 같이 역사 공부했던 친구도요. 어느 날 딱 어디 교회에 빠지더니 우리 지구가 창조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고고학 공부한 게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게 다 조작됐대. 충격이죠. 사학과생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좀 다른 말이 나와야죠. 흔들릴 수는 있는데 좀 전 그럴싸한 변명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이라고 똑같은 논리에 빠지다. 그러면 그거는요. 인간 육군 운전이 서툴러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회적 명예가 있고 사회적으로 볼 때 똑똑하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운이 좋아서 그런 험한 경우 덜 당하신 것 뿐이에요. 당하시면요. 그냥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허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다 허약해요. 나는 건강해라고 자부할 분들이 아주 이런 돋닦아서 불보살 되시고 성현군자 되시지 않은 분들이요. 그런 말씀 자부하시기에는 본인이 운이 좋아서 잘 살아오신 집안이 좋아서 어려운 거 잘 피하고 가신 그런 상황이시기가 쉽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취업이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재벌 2세가 그런 말 하면 좀 믿기겠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당연히 안 어렵죠. 주변에서 다 봐주는데 너무 다르죠. 제가 아는 분들도 진짜 달라요. 결이 어떤 분은 승승장구죠. 집안이 받쳐주니까. 또 어떤 집 얻을 때 되면 알아서 집 얻어주세요. 결혼할 때 집에서 그냥 집 마련해주는 가정에 사신 분은 이미 복 받은 거죠. 대부분은 자기가 마련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혼을 알 꿈도 못 꾸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여기 쉽게 이해 못 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그거 좀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더 험한 경우는요. 정말 알바하다 막고 이런 지체 아는 분들. 그런 일도 일어나나? 일어나요 진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말 않고. 그 직장이라도 잘릴까 봐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 지금 미투운동만이 아니라 그 미투운동이 그런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양심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비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항의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그래야 이게 진정한 소통이죠. 진정한 소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가야지.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아프니까 치료받으러 갔다가 통증이 오는 거예요. 치료받으러 갔는데 아 아프네. 그거 덮읍시다. 나 미투 좋아했는데 보니까 사회로 혼란하게 하네.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한테 불편한 게 자꾸 오면 덮어버리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세월호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위까지 해가면서 덮자고 했습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그거 보고 있기도 불편하거든요. 치부 드러나는 것도 싫고 우리나라에. 똑같습니다. 다 까말려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로 누군가의 인생이 지금 망가졌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회가 회복되게. 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요. 딴 얘기 같죠. 육군 운전을 바르게 하려면요. 깨어서 양심의 소리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구상의 어떤 명상이든지 해보세요. 다 깨어나는 얘기는 잘하죠. 깨어나고 나서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나고 나서 뭐하고 살아야 되죠? 남을 나처럼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려는 노력하면서 우리 영성이 진짜 개발돼요. 영성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신성이다 하는 거랑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 내 안에 신성이라는 것. 나한테 평원을 주는 신성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면요. 나의 모든 육군의 문제를 다스리는 자리. 나의 육군을 넘어선 자리. 그럼 이 자리 들어가면 열반이고 여기는 편하죠. 걱정이 없죠. 여기서 멈추면 소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은 이 마음이 나의 뿔이기만 한가요? 온 우주의 뿔이 아닌가요? 그럼 이런 신성의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는 건 뭔가요? 온 우주도 나처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내놓으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런 감각을 갖고 살면서 남 어렵다 그러면 좀 같이 진지하게 내가 당장 뭘 못 도와주더라도 저 사람 마음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 내는 것 그리고 작은 마음 하나 내는 것부터 다 양심입니다. 자명이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 인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는 육군 잘 운전하자는 거예요. 육군을 잘 운전하고 계십니까? 그 논어에 보면 육군 운전에 대해서 아주 명언이 있어요. 공자님이 그것도 자기 제일 수제자인 안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이게 육군 운전의 요결이죠. 얘가 아니면 예절이 아니면 이 말은 양심에 안 맞으면 이거예요. 얘가 양심에 안 맞으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라. 육군 운전에 요결을 가르쳐준 것밖에 없지 않나요? 제일 수제자인 안자한테 가르쳐준 게 그게 그 주제가 또 뭐였냐면요. 그 얘기를 나누신 게 안자가 이걸 물어봤어요.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요결을 말해 주마 그러면서 사랑의 요결은 양심에 어긋나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는 거다. 네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절대로. 이 말은 다른 버전이에요. 네 욕심은 하고 싶을 거다. 하지만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육군 운전을 양심이란 잣대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거 하려고 우리가 명상도 하는 겁니다. 명상하셔서 여러분이 애고의 마음으로는요. 양심에 어긋나도 애고의 마음 욕심은요.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양심에 좀 어긋나도 하자 이거죠. 왜냐 거기서 얻는 케락과 이익이 너무 크거든요. 이번에 미투운동 주인공들은 그 양반들도 양심이 아주 없진 않았을 텐데 그 딸들도 있는 분들이 하잖아요. 남의 딸은 내 딸은 귀하고 남의 딸은 하찮게 취급해도 된다. 평소에 막 이런 생각으로 무장된 분도 있겠지만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딸 귀하지. 모든 딸은 다 귀하지. 근데 일단 내가 너무 내 욕심이 지금 뻗친다. 난 내 욕심을 충족시켜야겠다. 네가 좀 희생해라. 이런 이상한 마음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범죄를 저지를 순간순간은. 계속 비양심이 승리했겠죠. 비양심이 51% 이상 그 사람 마음을 지배했겠죠. 우리도 도깨비 안 되려면 갑질하는 그런 소시오패스 안 되려면 그런 분들한테서 배워야 됩니다. 저렇게 쓰면 저렇게 되고 적골당하는구나. 반면 교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불교의 역행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런 짓을 하면 족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보살. 솔선수범하여 자기를 지옥에 빠뜨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잘 배우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긍정적으로 이 사회가 치유되려면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지금 이거를요. 일부 사람들의 악행으로만 딱 치부하고 끝나면요. 그 사람들만 잡아서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면 이 나라는 청정해지겠네요.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욕망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잖아요. 육군 운전 잘 안 되고 운전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을 딱 얻으면 바로 터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될 때 터져버린다고요. 지금 예비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흔들리는데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렸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요. 다음 순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또 들어가겠죠. 이제야 내가 힘을 쓸 때가 왔다. 동물의 왕국이 이래요. 동물의 왕국 수준으로 살다 보니까 강한 수컷이 쫓겨났다. 그럼 다음 수컷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동네 암컷은 다 내 거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수준으로 우리가 살 거 아니면 지금 누가 어느 자리 힘 있고 돈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요. 양심 무서운 줄 알게 이런 문화로 압박해야 됩니다. 즉 모든 국민이 양심 분석하고 있고 너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하면 바로 그 자리 날릴 각오해라고 지켜보고 있어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미투운동 이런 게 좋은 게 그런 일 나면 이렇게 지금 자기 인생을 내놓고 사실은 폭로한 거 아닙니까. 나 앞으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 다 까발려지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걸고 해야 되는 이게 이 사회가 이미 힘든 사회라고 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실명 까보 얘기해 폭로할 거면 그게 원래 엄청 폭력적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피해자인데요. 지금 피해자가 모든 걸 걸고 폭로해야만 받아들여주는 사회라는 게 이미 썩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야 돼요. 익명으로 폭로해도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사회가 건강하다면. 그런데 지금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 모든 폐를 다 걸었어 하고 보여줘야 우리가 들어주겠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양심 수준이 떨어지는지 이런 걸로 좀 분석도 해보시면서 내 문제로도 가져오면서 사회 전체 시스템이 앞으로 양심 시스템의 근거에서 돌아가려면 뭐가 부족한지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다 여러분 양심의 자연스러운 발로가 아닐까요. 공부하셔가지고 몰라하셔서 이런 양심이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살아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예전보다 뜨끈뜨끈해지고 더 남이 와닿고 남의 문제가 내 문제 같아지고 공감도 더 잘 되고 정의감도 샘솟고 더 남들한테 이제 무례하지 않게 되고 늘 자명한 걸 좋아하게 되고 이게 인의의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의의지로 하면 딱딱할까 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보면 여러분 양심 안에 인의의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인의의지 하세요. 그럼 이해하고 어떤 마음의 파문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서 지금 양심이 따끈따끈하게 남도 나처럼 이해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부당하다고 한 것도 해보고 같이 자명한 것 좋아하고 남한테 겸손하게 불려고 하고 남 배려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다고요. 양심은 원래 양심을 제대로 살려내셨는지 잘 체크하면서 몰라를 하시라고요. 몰라 하시고 보는 거예요. 내가 더 양심적이 됐는가 또 몰라하고 또 보고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몰라와 자명 아니면 몰라와 양심만 잘 체크해 주시면 누구보다 여러분 훌륭한 양심 지킴이 보살, 사도, 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고전을 보시면 다 여러분 얘기 같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모든 성현들이 축복해 주는 길이고 그렇게 인류에게 보냈던 길이구나 하는 거를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보시면 확인이 바로 돼요. 근데 확인은 안 하고요. 글만 엄청 읽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박사님, 교수님 돼도 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글만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영적인 건 체험 안 해보면 꽝이거든요. 엄청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권합니다만 그분들도 아깝잖아요. 그 개념이 제발 제 강의 보고 몰라만 하시면 본인이 갖고 계신 개념들이 완전히 승화됩니다. 많이 갖고 계실수록 더 유리해지는 게 있어요. 제대로만 체험을 통해서 녹여내실 수만 있으면 가지고 계신 개념들이 다 승화돼서 인류를 위해 엄청난 보살도의 재료가 될 거예요. 안타깝지 않나요? 딱 화룡점정인데 그 한 점이 탁 찍으면 완성됩니다. 인격이 그게 많은 경우에 이것만 찍어서 안 될 분들도 많지만 이것만 탁 찍으면 또 멋있게 승화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자기 마음에 일단 점 하나 찍어야 돼요. 점 찍어야 돼요. 점 찍으면 여러분 육군 운전 실력이 탁월해집니다. 일단 탁월해져요. 점 찍히면.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식, 정보, 기술 모든 게 보살도의 재료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그 나약한 정신적 약점이 있죠. 기질상의 약점들도 보살도의 재료가 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연금술이에요. 이거 참 나 하나 딱 투입하면 갖고 계신 약점도요. 다른 나보다도 약한 중생 아니면 나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중생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보살도의 재료로 다 변합니다. 다 승화돼요. 보살이라는 게 제가 해서 보살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게 정말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부처라는 거잖아요. 이런 발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남이 보면 전형적인 중생인데 술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달라요. 딱 한 점이 찍히면 보살도를 하면요. 육바라밀로 육군을 운전해버리면 남이 볼 때 위태로워 보이는데 탁탁탁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무형의 선을 지켜가는 거고 남을 도와주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게 그런 사람 보고 싶지 않나요? 주변에 제가 볼 때 드라마 주인공들 다 보살이에요. 일반인들은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못 삽니다. 거기 보면 다 수용할 거 수용하고 지혜로울 때 지혜롭고 정진할 때 정진하고 다 그러지 않나요? 나약하지만 나약한 중생의 모습을 갖고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 보면 시간이 거듭할수록 점점 육바라밀의 실력이 커져서 그 상황을 타게 내는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드라마에 계속 그런 보살상을 그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다고 해요. 멋있다고 하고 그런데 뭔가 보살상이 조금 안 맞으면 아, 이거 드라마 막장이냐고 그런데 제가 보면 신기할 정도로 다 어떤 보살상을 추구해요. 결국 결국 처음에 악당으로 시작한 주인공도 나중에 보면 중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끝내죠. 보살로 거듭나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나보다 더한 사람 아니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중생이 어떤 내적 각성을 통해서 신성을 표현하는 존재로 표현하는 것 인류의 리더가 되는 것 양심의 화신이 되는 것 그거 즐깁니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딱 태어나 보니 별 볼일 없고 아니면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도요. 영혼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위기와 상황 이런 많은 역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신줄을 잘 잡고 운전을 잘해가는 모습 그 잘 운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존경스러울 거고 당연히 그 사람들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잘 못 만나니까 경전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써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이게 운전 잘하는 건데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일까 다 이런 불만족으로 또 이런 도의 세계를 찾아가 그런데 찾아가 보면 또 잘못된 멘토들 만나다 보면 소승으로 권유를 하기도 하고요. 디승 버려. 양심 버려. 너 하나의 행복만 생각해. 이런 식의 당장은 또 그게 편하니까 가보고 이런 처지인 게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일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단위로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최선 다하자. 오늘 하루 수시로 몰라 할 것. 아침에 다짐하세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겨도 수시로 몰라 할 것. 슬퍼도 몰라. 기뻐도 몰라. 제가 말씀드렸죠. 시련을 당해도 몰라. 돈을 잃어도 몰라. 주식이 내려가도 몰라. 올라가도 몰라. 늘 몰라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딱 준비하시고 몰라 한 뒤에는 항상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 되자.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는 말자. 이 각오 하나만 세우셔도요. 양심 성찰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은 엄청난 그러면 인격을요. 다듬어가고 있는 그런 장인이 됩니다. 작품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거 도와드리는 거 외에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는 다 여러분 정신을 다른 데 또 잡스럽게 만들고 소모시킨 일 같아서 틈나면 이 얘기를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몰라 하세요. 몰라 하시는 순간 이미 부처님이에요. 더 부처가 되고 싶어 하지도 마세요. 몰라 하면 부처지 내가 몰라 하면 내가 하느님이지 별건가요. 하느님의 분신인데 분신으로 딱 와보니까 육군을 운전해야 되는데 육군 운전 솜씨는 좀 서툴러요. 인정하세요. 부처인데 육군 운전을 잘 못하는 부처다. 조금씩 노력해 가겠다. 내가 이미 부처인데 육군 운전이 서툰 부처라. 여러분은 이미 부처인데 보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살은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처라는 거 알고 양심 중시 여기면 그 순간 보살 되시는 거니까 찰나 찰나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난 보살이다 하는 각오로 하루하루 좀 보살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 주시면 여러분이 독립운동 하는 거 이상의 양심운동 미투니 뭐니 다 해서 다 양심운동입니다. 모든 이 땅의 비양심을 몰아내겠다는 양심운동가가 돼서 하루하루 사시는 게 격이 돼요. 그래서 미투건 뭐건 양심운동 하겠다는 데는 응원해 주고 사람들이 선악이 헷갈립니다. 그럴 때 선악 분명히 잡아주고 이게 옳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고 이게 보살이 할 일이에요. 명상에만 들어 계시면 안 되고 사람들은 헷갈려요. 이게 선이다 하고 하다가도 헷갈려요. 사람은 중생들은요. 욕심이 자꾸 끼니까 욕심과 자기 고정관념이 자꾸 끼니까 순간순간 헷갈려요. 이게 이 길인가 이 길인가 보살이 필요한 이유가 그때그때 너 이게 자명하지 않냐고 누가 한마디만 해주면 또 이 길로 갑니다. 중생은. 그래서 보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흔들리는 중생들한테 한마디 탁탁 조언만 해주세요. 어때? 맞지? 그러니까 홍인각당 가자. 이게 아니고요. 꼭 마음이 급하세요. 어때? 맞지? 그러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더 좋은 거 있어. 이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한테 양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고의 전도죠. 도를 전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시는 양심 지킴이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저는 육군 운전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그게 양심 경영자고 다 같은 말입니다. 양심으로 경영을 잘하는 분이라는 거는 양심으로 뭘 경영하느냐 여러분의 육군을 경영합니다. 혼과 육을 경영합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경영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거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다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근데 잘 얹어야 돼요. 숟가락을 이상하게 얹으면 다 망가집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거들어서 일이 잘 되게 이 우주의 법신불 법신불이 우주를 인과를 집행하시는데 인과가 빨리빨리 구현되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거들뿐이라니까 별일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일이에요. 인간이 막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같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사회가 건강하다면 어떨까요? 그 사회가 양심적으로 건강하고 사회 시스템이 양심으로 굴러간다면요. 죄를 지으면 바로 감옥에 가겠죠. 그럼 인과가 바로 구현되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인과가 있구나 하고 바로 알겠죠. 진리를. 이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다니. 그런데 꼼수를 써서 막아버려요. 돈을 써서 막아버리고 전관애우니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전관애우가 있으면 법치주의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있어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되는데 이미 변호사가 평등하지 않아요. 그럼 이미 평등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요. 이렇게 꼼수를 자꾸 써버리죠. 그러면 인과가 집행이 안 되죠. 죄를 졌는데 과벌을 바로 안 받죠. 죄는 이만큼 졌는데 과벌은 이만큼 받죠. 손방망이 처벌을 받죠. 이 짓들이 일어나버리면요. 여러분 꼬여버립니다. 이제. 그 사회는요. 바른 인과가 집행되는데 몇백년 몇천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인간들이 술을 써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 드러나는 걸 막아버립니다. 물론 그것도 의도대로는 안 되고 언젠가 하늘이 한 번 또 엎을 때가 올 겁니다만 최대한 늦출 때까지 늦출 수는 있어요. 인간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죠. 망할 회사가 안 망하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시장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시장은요. 자연스럽게 망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인간이 술을 써서 막아버리면요. 비슷해요. 이 천도도요. 하늘의 도도.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경제에서 말하는. 자연스럽게 인과를 집행하는 방향이 흘러가는데요. 힘 있는 인간들이 술을 써버리면 막을 수 있어요. 거기에 많이 막혀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고 인과를 이렇게 틀어막아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진리를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이 말에 초등학생도 동의를 쉽게 못 할 겁니다. 안 그렇던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그러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초등학생이. 저분 뭘 잘 모르시네.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사회에서 하나도 안 보여주는데. 남의 인격을 모독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건 죄악입니다. 아니던데. 집행유예 정도면 다 나오던데. 성범죄하고도 다 나오던데. 뭔 말인지 알겠죠? 하늘이 왜 이렇게 악인을 살리고 선인들한테 상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거는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늘이 한탄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아 도대체 벌 좀 주자. 용서. 하느님 말 핑계대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뭐 해야 하면. 다 틀어버려요. 인과가 펼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논어에서 인자만이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게요. 일반인들은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누구를 미워해야 될지를 몰라요. 진짜 양심 전문가라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올바른 인과가 펼쳐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만 일반인들도 양심 알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아시겠지만 일반인은요.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개인의 육군은정도 양심으로 잘 나가면서 사회 또한 양심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뭐라도 너무 마음 급하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사회는 국민들 마음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지금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움직여야 이 사회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시면서 수를 잡고 나가자는 거죠. 양심 지킴이라는 존재들은 이 사회가 다 양심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야 하는 마음으로 다만 내가 바로 이 사회를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나 역량 되는 것만큼 조금씩 조금씩 수를 둘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요. 살아가시면 훌륭한 보살이고 사도시입니다. 이 땅에 하느님 나라 만들 거야 라고 염을 품고 살아가시는 사도요. 이 땅에 정토를 만들 거야 라고 원을 세우고 가시는 보살이요. 훌륭한 군자죠. 이 사회를 이런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군자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홍의인간이 구현되는 신의 나라 신시 하느님 나라 만들겠다는 우리 민족의 훌륭한 철인이 되실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몰라. 수시로 몰라 하세요. 왜? 욕심이 올라와요. 안 그러면. 욕심과 편견이 나를 끌고 가요. 몰라를 해주셔야 리셋이 돼요. 마음이 한 번씩 리셋돼야 여러분이 운전을 할 수 있지 금방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운전대 금방 뺏긴다니까요. 몰라 안 하고 계시는 동안 바로 운전대 뺏깁니다. 욕심한테. 모르겠다 해야 운전대를 다시 내 수중에 들어와요. 운전대가. 그때 빨리 이쪽으로 틀면 되는 거예요. 양심 쪽으로. 몰라 잘 하시면서 양심 조금이라도 양심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 돌아보는 삶을 하루 단위로 삽시다. 멀리 보면 여러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만 살아가시면 훌륭한 양심 지킴이고 양심 지킴이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이 사회를 항상 같이 고민하는 존재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 저 말 드린 거 핵심은 요 말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투 운동 펼쳐져서 굴러가는 걸 보는데 여기 하나에도 또 많은 욕심과 개념이 붙어서 가다가 또 헷갈려요. 잘 가다가 헷갈리고 응원하다가 헷갈리고 오달수 욕하다가 아닌 오달수가 불쌍하다가 가고 이게 중생심으로 돌아가면요. 끝도 없어요. 계속 보살들이 곳곳에서 뭐냐면 보살들이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게 더 중요한 부분 아닐까? 일단 피해자가 더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다시 또 양심이 돌아옵니다. 안 그러면요. 금방 멀리 가요. 우리 개인 운전도 힘든데 이 나라 전체 민심을 운전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까요? 보살들도 아무도 쉽게 자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돌맞았고 십자가 처형 당하고 끝나셨어요. 운전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완벽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 방향으로 술을 쓸 수는 없나? 우리가 이 정도 고민하시면 훌륭한 보살이라고 생각해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인생 대부분 좀 굳이 깨어 있으실 필요 없으시죠? 대부분은. 매일매일 살인하고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미국 범죄 드라마 보면 매일 살인할 연구만 하는 사람들도 나오던데요. 그런 정도 아니면요. 여러분 매일 흉악한 일을 큰 거 저지르고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정신 풀고 다니시다가 결정적일 때 눈 딱 돌아와야 돼요. 어디 가서 중요한 발언할 때 친구들한테 한마디 할 때 인과에 뭔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럴 때만이라도 정신 차리시면 하루에 몰라를 난 네 번밖에 안 한다고 해도 그 네 번이 되게 중요한 때 네 번이면 여러분 인생 바꾸는 겁니다. 그 네 번이 대부분 TV 볼 때 그럴 때면 그때는 깨어 있다가 막상 남들하고 대화할 때는 막 퍼붓고 싸우고 이러실 수도 있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깨어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깨어 있으실 필요가 없고 대부분 그렇게 안 깨어 있으셔도 큰 죄 짓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순간만큼은 딱 깨어 계세요. 가족하고 싸울 때 딱 깨어나서 빨리 처리하고 그러고 또 다시 눈 풀고 계시고 이런 보살이 멋있지 않나요, 일단? 이런 보살은 같이 하루에 네 번 깨어 있는다고 해도 전혀 달라요. 인과가 달라져요. 이분은 보살도를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감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